포항시의 역사와 문화, 산업현재와 미래의 모습 등 포항시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다. 상생의 손, 새천년 새해 첫 해맞이를 기리는 상징물로서 육지에선 왼손, 바다에선 오른손이 마주 보며 새천년을 맞아 모든 국민이 서로를 도우며 살자는 뜻에서 만든 조형물이다. 상생의 손, 새천년 새해 첫 해맞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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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의 손, 새해 첫 해맞이 있습니다. 상생의 손, 새해 첫 해맞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국 최대의 가마속층 2004년 1월 1일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뜨는 이곳 호미곳에서 개최된 한민족 해만리축전.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새해 아침에 직접 떡국을 끓여 먹는 체험행사용으로 특수 제작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소치입니다.